야 이게 뭐야. 당당하다 당당해. 저 때도 조금 뚱뚱하긴 했네. 헤어스타일이 염색한 거예요? 아니 제가 약간 자연 갈색인데. 지금 지금 머리에요? 지금은 염색한 거예요. 근데 참 눈이 예쁘시구나. 근데 참 눈이 예쁘시구나. 근데 참 눈이 예쁘시구나. 자 또. 이날도 자연 갈색이야. 자연 갈색. 주로 땀에 젖어있네요. 눈노사고 하다 보니까. 아까 그 춤추고 나서 아마 챙긴 것 같아요. 헬스장 있어요. 땀도 좀 흘리고 붓기도 빠져가지고. 아 나 집에서 왜 이렇게 웃겨. 붙이겠다. 자 다음 사진 볼까요? 오우. 아 사랑해. 아 이거는 인생 사진이다. 진짜 인생 사진이다. 제가 이제 팬분들과 함께. 진짜 너무 의미 있네요. 노래 제목이 너무 궁금하다. 이런 사진들하고 노래가 무슨 관관이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. 제가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오르막길을 땀을 흘리면서 걸어와가지고. 난 우리 팬분들 한 분 한 분 손잡고 같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. 그리고 항상 또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에. 그 융윤호 선생님의 연상의 여인이라고. 야 너 그냥 부르고 싶은 분들을 해. 부르고 싶은 분들을 해. 그냥 부르고 싶은 분들을 해. 부르고 싶은 분들을 해.